사전거락 아아..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전달하기 위해선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 되는구나 수익창출 목적이 없다고 해도 공연, 방송, 전송 등을 거쳐서 사람들에게 책 내용을 전할 때 사전거락이 꼭 필요하다니 미리 알아보길 천만다행이네 무슨 일을 하는 거 같다 사전거락이 안 돼 서로를 찾아서 막상거랑 은근히 도착할 때부터 교과한 발견 에어학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